동물원에는 재미있는 동물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이고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한다. 그녀는 재능있는 음악가이고 여러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그 춤 공연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아름다운 안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신적인 자원봉사자이고 그녀의 지역사회에 보답한다. 그는 열정적인 운동가이고 사회정의를 위해 싸운다. 그 공상과학책은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의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이며 로고와 웹사이트를 디자인합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이고 번창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등산론은 많은 자연 미와 도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숙련된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고 멋진 외모를 만들어낸다. 그는 사려 깊은 상당가이고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줍니다. 그 테마파크는 수리덤치는 놀이기구와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따르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는 숙련된 무술가이고 여러 분야를 연습한다. 그 콘서트에는 재능 있는 음악가들과 가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 치료사이고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그는 경쟁력 있는 운동선수이고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해변에는 따뜻한 모래와 맑은 물이 많았다. 그녀는 단호한 학생이고 학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탈모가孩子 plantation 바랍니다. 아 .... academic goals. She's a determined student and works hard to achieve her academic goals. She's a determined student and works hard to achieve her academic goals.